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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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내가 둘이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성이시다 나의 용세지 주는 나의 경계신 너의 귀 나의 반성이시다 너의 귀 나의 반성이시다 너의 반성이시다 너의 가난이 너의 가난이 구원의 불이시다 너의 상속이야 너의 가난이 너의 가난이 구원의 불이시다 너의 두세지 나의 순경이시다 내가 두님을 사랑합니다 그논아 두님을 사랑합니다 구원의 불이시다 주는 나의 불이시다 그녀의 길을 긴거다 너의 생 yeah 내 복자신 내가 따오르는 주여 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생명의 별명 내게 시우소서 나의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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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바 사랑만이 능력이 났으시니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 났으시니 흘렴다 하시니 나는 흘렴다 하시니 규정만이 반하시니 십자가 흘렴다 하시니 달 수 있다 하시니 희생과 희생과 흥력이 났으시니 희생과 희생과 흥력이 났으시니 달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이 났으시니 다시 말다 하시니 기도만이 달 수 있다 하시니 달 수 있다 하시니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 났으시니 기도만이 능력이 났으시니 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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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 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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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 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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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 달 수 있다 하시니 참 놀라운 능력뿐어 주의 목운으로 또다 주의 빛이 이루어 주의 목운으로 이루어진 양의 후기 우리 주의 목운으로 전할게 고요래여 주의 목운으로 날마다 나의 찬성군 참 놀라운 능력뿐어 주의 목운으로 또다 주의 빛이 이루어 주의 목운으로 이루어 주의 목운으로 내 목운으로 전할게 예수 신청해 주의 목운으로 그대는 심지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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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목운으로 흐르는 강물은 다시는 그 강물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도 다시는 내 일생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흘러간 과거 그 시간이 묶여서 현실을 망각해버리고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 이 사람의 인생은 망가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생산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간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간정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간정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 살아가는 그 삶 속엔 전부가 간정입니다 그런데 대개 간정을 듣다 보면 과거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화려했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잘나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간정을 들어보면 대개 간정집회 때 거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변화되었던 삶보다는 1시간 간정을 한다면 약 50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정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2016년은 한 달 남기 남았습니다 2016년은 어쩌면 한 달 후가 되면 다시는 내 인생에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어떤 사람은 돈을 부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나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그 다음 2016년은 한 해가 더듬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가야 되겠고 잘 것은 잘라야 되겠고 끊어서는 끊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끊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과거 집착형의 사람은 과거에 묶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산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태아는 반드시 출산하자마자 대출을 잘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동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장노님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최근 한 권사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간단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저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떠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상처입니까 했더니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받았던 상처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그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어머니를 보기만 하면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어머니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머니가 어떤 상태면 했더니 치매로 지금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상처가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상처가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못 만나셨습니다 직분은 권사인데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권사는 아니군요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전 성경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독특한 각 시대별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오늘 소개되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비시이 있습니다 엘리아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신약이 넘어와서 베드로가 있습니다 막달라함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다마리라는 여인 나비라는 여인 그리고 루시라는 여인 나오미 그리고 소개되는 마리아 이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한계를 같이 각 시대별로 살았던 이 사람들 가운데서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오늘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장세기 6장을 발전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서실 때 성경은 여기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요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서 갑자기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가 그 이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기 전에 그 삶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는지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 배경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이 사람은 땅을 몇 평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재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난하게 살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전혀 한마디로 말씀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래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도도 하나님은 관심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머물렀던 사람들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과거에 노아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이 사람의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토 안에 있을 때 한대에 관심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내려가면 아브라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미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75세 이전에 75년 동안 갈대아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다는 기록은 있는데 이 사람이 부자였는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성경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만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부터 성경은 아브라미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브라미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미와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보십니다 네가 예수를 믿기 전에 너는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며 어떠한 환경이 있었느냐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리스 안에 들어왔으니 난 이제부터 너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너에게 관심을 둘 것이고 성경 강조합니다 복을 주고 또 복을 주시며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구도 아닌 사람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40년 동안 애국의 왕자로 있었고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려에서 사막에 홀로 살아갔던 대단히 어립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 80세에 함께해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추리국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던 이 사람 80년의 생일을 돌아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는지 성경은 관심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리국기 1장이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난 배경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파가 그를 살려주었다는 이 기록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일가문에 띄웠다가 바로 공주에게 근짐을 받았다는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7곡기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국사람을 쳐서 죽겠다는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0년 그 안에 공백기간 10년이면 강산이 4번 변했습니다 그런데 왕자로 있었던 부귀영화 누렸던 거기에 대해서 하나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 있을 때 표현한 것과 그리고 마지막 40대 때에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이 일로 도망갔다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같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늘질을 뜻한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 있어서 그것을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 내가 있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과 나오는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출국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 광야 생활에 관해서도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40세까지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에게 40년 사막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 관심을 두지 않고 단 한 가지 80세대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를 삼으시는 이 장면 속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에 묶인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생산성이 없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있는 사람 오늘 모세처럼 화려한 인생이었던 고달팠던 고난의 세월이었던 하나님은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기억 속에는 모세의 화려한 모습 고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탐지하신다는 오늘 이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2016년 강조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잔조물이 남아있습니까? 과거에 대한 상처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그 상처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결코 그 상처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추억이 있다랄지라도 이제는 과거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우리 몸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평생 살면서 처음에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순간 아이는 몸에 상처 자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시다 보면 어디서 걸켰던지 타이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던지 육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잘못해서 상처를 실수를 했든 어떻게 하든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를 하니까 아무러버렸습니다 이제 자국만 남아있습니다 아프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몇십 년이 흘러도 내 마음속에 이 상처는 아무리 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라버렸습니다 걸핏하면 끄집어냅니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쓰질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누구를 쓰는지 아세요?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씁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비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됐던 노아, 아브라함, 모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난 그 시간부터만 성경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비시는 어땠을까요? 시대는 다 다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비시를 서실 때 모습을 보게 되면 3월상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목동 다비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부른 순간부터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비시 그 이전에 어떤 환경이었던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관심을 두시는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와서 벌써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상처,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로는 부모님, 형제, 가족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웠던 추억이 있어야 할지라도 그건 추억으로만 남아있습니다 현실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묻혀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지향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아가 있습니다 엘리아를 서실 때에 열광의삼 1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아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엘리아는 거리 시내까지 가서 그곳에 숨어 있어라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뜻과 고기를 가져올 테니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엘리아가 사이기 시작되는데 과거에 그 이전에 열광의삼 17장 1절 이전에 엘리아에 관해서 성경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해서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산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예수 그리도 아니 있을 때만 내게 관심을 두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면 오늘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도 아니 들어왔으니 과거의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털고 가야 됩니다 2016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제는 잘 것은 잘라버리십시오 내게 아무리 큰 상처를 줬다 할지 그 상처로 잊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독기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 담으로 엘리사를 섰을 때에 열광의삼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 열두 개를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농사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논을 밭을 내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은 얼마나 거부했으며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 식구가 몇 명이며 이 사람은 부인이 있었는지 자녀가 있었는지 성경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불의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목적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미래를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과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원합니다 그것이 과거인가요? 내일을 위하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과거입니까? 현재 내일을 위하여 모든 것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는 생활은 전부가 과거에 묶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필요하면 가족 간에 서로 서로 상처를 끄집어내기 바빕입니다 그리고 독소를 퍼부스매 아름다운 이야기 생산적인 이야기를 해도 부족한데 과거에 객해먹은 그런 썩은 그런 상처를 끄집어내서 10년, 20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반드시 가정은 불화가 생깁니다 부딪혀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 붙들고 계실까요? 우린 분명히 2017년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해가 닥치고 난 뒤에 준비하는 것보다는 새해가 이제 다가오기 전에 내가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에 예수님 족부에 42명, 42명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전자에 소개한 대로 다말이란 여인이 있습니다 이 다말이 누구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유대인 족보에 올라갑니까? 그리고 바스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다빗과 바스바의 관계 그리고 이곳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열이고성의 기생 원해에는 창녀로 되어 있습니다 창기입니다 몸파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위스 자손 예수굴트의 세계라 예수굴트의 세계라 예수굴트의 세계라 예수굴트의 세계라 예수굴트의 세계라 이름이 다 등장을 하는데 다빗 이름도 있습니다 솔로몬 이름도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을 씻고 봐도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과거에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창녀였는지 왕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직업 따라서 신분을 따라서 이 사람한테 놓고 놔둠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귀족처럼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없인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어떤 신분이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신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어디에 와 있느냐 나는 분명 고백하기를 예수굴트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금지를 가지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갖다 자꾸 파괴주의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예수굴트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세상 권세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스스로가 자가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는 누가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치료해야 됩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구약에 소개됐던 인물들과 동일하게 성경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안드레 형제의 전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이때부터 성경은 베드로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실 말씀이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전혀 성경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왜 과거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지나간 과거에 자꾸 머물러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상처 때문에 가정 불화가 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아내와 남편 관계에 있어 자녀와 부모 관계에 있어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 기소에 이렇게 부딪히는 지난 날의 그 아픔 이것을 다시 끄집어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상처받는 사람도 똑같은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 씁니다 아무리 써달라고 해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모엘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아라 속이 병든 상처에서는 안 씁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분명 병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상처투성입니다 우리는 빨리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2017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픈 상처가 하루속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나간 날의 민족의 상처가 기억되지 않게 알려주시고 생각나지 않게 알려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 2017년 우리 민족의 축복이 하나님 역사가 일하시는 놀라운 민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 해가 더듬시 흘러가는 그런 속절없는 인생되지 말고 시간 한 시간을 아니면 1분 1초를 우리가 정말 쪼개고 쪼개서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는 것마다 기쁨을 생산하고 내가 가는 것마다 나는 행복의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웃음을 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상처를 남기지 말고 상처를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일곱 귀신이 들여왔던 여인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과거의 유부녀였는지 이혼여였는지 아니면 자녀가 있었는지 부자였는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었던지 성경이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들려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이 여인에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누가 보면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일곱 귀신을 내쫓아주신 이 사건보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 오늘 소개되었던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비, 엘리아, 엘리사 그리고 마태복에 나타나던 여인들 당결같은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관해서는 하나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관심을 이제는 두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린 당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가 보면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당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한 사건을 우린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린 때로는 당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자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할까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당자가 있었는데 이 둘짜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허랑 방탕하면서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거쳐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의 쥐염 열매를 주워먹습니다 돼지가 먹는 구정물을 뒤져서 쥐염 열매를 주워먹는 이런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회귀하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돌아온 당자를 보고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발에 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노라 우리가 잔치를 하자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한 것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 어디 있다 무슨 짓 했냐 지금까지 뭐 하다가 살아왔어? 전혀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지나간 날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가 이 당자 돌아온 것만도 감사해서 잔치하자고 합니다 아버지는 당자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면서 옷을 치수를 알고 계세요 신발 문수도 알고 계세요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잔치하자고 말씀합니다 지나간 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격려해주면 실수를 거둡하는 사람이라도 격려하고 위로하면 반드시 이 사람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질책을 할 때 손가락질 할 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말씀은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전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더다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다 한결같이 좋은 결과를 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대 이하로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대학 진학이 내가 원했던 대학이 진학하지 못한다 해서 이 아이를 질책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자월에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과거의 상처는 다 지웁시다 아멘 오늘 새롭게 출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붙들려 섰을 때에 성경은 가장 안타까운 한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강조합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나요? 베드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리고 고백했던 사람 베드로 주는 그리스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그런데 도망가버렸습니다 배신자들입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 친히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바닷가까지 찾아가셔서 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간 그를 불러서 다시 어디다 데려 놓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제로서 14제를 말씀해 보게 되면 마가의 다룩방에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셨고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3년 이상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도망가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이 배신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사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찾아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들은 한결같이 가른 유다를 제외한 그들은 다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님들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날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빌리포스 3장 13들의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따라하세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지나간 날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2017년도를 이끌어가는 오늘 민족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